안녕하세요. 오픈베이스 디지털 사업본부에서 VM웨어 전반적인 솔루션 및 탄주 솔루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 탄주팀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영님, 오늘 저희가 VM웨어 탄주 솔루션을 가지고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모두의 탄주라는 제목으로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모던 앱 관리 및 배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을 다뤄볼 텐데요. VM웨어 탄주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8월 말에도 여느 때처럼 VM웨어 익스플로어가 진행됐는데요. 도경님은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직접 참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VM웨어 익스플로어에 갈 기회가 생겨서 갔다 오게 됐는데 VM웨어 익스플로어에서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동일한 네트워크, 보안, 또한 거버넌스 등등이 특별하게 이슈 없이 이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인수가 되든가 아니면 각 환경에 맞는, 예를 들어서 컴퓨팅은 AWS, IoT는 Azure, 컨테이너는 GCP 이렇게 각 환경에 맞는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혼란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는 네트워크 보안, 또는 거버넌스 등등이 혼재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개발자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VM과 컨테이너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추세로는 컨테이너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영님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운영자분들이 컨테이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아직까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나 VM 기반의 운영에 좀 더 익숙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 수준일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IT라는 게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게 됐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멀티 클라우드가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멀티 클라우드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라는 게 등장하게 됐죠. 컨테이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게스트 OS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VM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다라는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운영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증기선 같은 게 있고 컨테이너라는 게 또 보이실 거예요. 이 쿠버네티스가 지금 저 증기선이 컨테이너를 적재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T 인프라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쿠버네티스도 저 사진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의 컨테이너를 사전에 정의된 원하는 상태에 맞게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개발, 통합, 배포 즉 좀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에서 배포하고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롤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파드가 죽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쿠버네티스가 자동적으로 재시작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장애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운영이 편리해진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는 스케일 아웃이 쉽고 다른 환경으로의 이식성도 높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VMA에서는 매년 State of Kubernetes라는 문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올해의 쿠버네티스 스테이터스를 설명하고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응답자들 무려 99%나 되는 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의 응답자분들이 이미 쿠버네티스의 이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99%가 이점은 인식하고 계시지만 또 사실상 여기서 좀 고려해야 할 포인트가 95%의 응답자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는 그냥 쿠버네티스 하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CNCF 재단에서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렌즈케이프라는 자료입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CICD나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에 채택을 하고 또 채택한 오픈소스가 다른 오픈소스와 또 컴퓨터블러티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 이런 것 또한 굉장한 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고르더라도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지 상용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검증이 되었으며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희 VM웨어 탄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랜드스케이프는 언제나 봐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생태계를 VM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VM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주 포트폴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빌드, 이런 환경이 구동될 수 있는 런, 그 다음에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솔루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부영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빌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빌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박스의 글씨를 보시면 이 TAP라는 솔루션은 멀티 쿠버네틱 플랫폼 위에서 개발팀이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그렇고 이름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그렇고 기존의 탄주 솔루션들에 비해서 좀 더 개발에 많은 초점을 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이너루프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가 본인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IDE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소스코드를 체크인 즉 커밋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운영 업무 즉 아우터루프라고 부르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Git 레파지토리를 계속 체크하면서 변경사항이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이라는 저희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부분 또 컨벤션을 적용한 뒤에 Git오피를 통해서 실제 돌아가는 앱까지 올리는 부분 이때는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이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소스코드를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오픈소스를 가지고 CRCD를 좀 구축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비주얼 코드를 사용해서 Git에다가 소스를 올리고 그 소스가 변경된 것을 젠키스가 웹북이나 풀링으로 변경된 것을 감지를 하고 이거를 도커화 이미지화하러 한 다음에 하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브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미지의 변경이 변경돼서 이게 이제 매니페스트 K8의 매니페스트 버전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아르고시드가 그 변경된 이미지를 인지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이렇게 구성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TAP로 사용하면 개발자들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크로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자들을 위한 CRCD를 포함된 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환경이 구동될 수 있는 런타임에 대해서 부영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빌드를 넘어서 이제 또 노란 박스로 표시된 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박스 왼쪽에 보시면 앱 런타임과 모던 인프라라고 써있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으로 바닐라 쿠버네티스 같은 역할을 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과연 어디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아래쪽에 모던 인프라 부분 저희 VMA에서 제공하는 VCF 및 VMC에서도 당연히 구동이 가능하고요. AWS나 GCP, Azure 같은 이렇게 많이 쓰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위에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뿐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런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쿠버네티스 런타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기능의 연동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로깅이나 모니터링, LB같이 이렇게 추가 기능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바닐라 K-8S로 구성했을 때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워커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조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조금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패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요새는 이제 TKGM을 좀 구성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구성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AWS, 에이즈 환경에도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부영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CNCF 랜드스케이프 중에 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좀 캡쳐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니터링 또는 로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스토리지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LB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저는 연동을 하는데 실패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입장벽이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입장벽이 많이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탄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 같이 이제 에코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옵저버빌리티에서는 프로메트에서 그래프 하나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빌드 및 배포에서 하버를 구성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패키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명령어 한 줄로 이렇게 좀 간단하다 뭐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매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드와 런을 지나서 마지막 부분인 매니지로 왔습니다. 이렇게 빌드 런을 통해서 환경을 잘 구축했는데 사실 좀 아시다시피 운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매니지 같은 부분은 이제 배포한 후에 환경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탄주 포트폴리오에서는 총 3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매니지를 이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주 미션 컨트롤 그리고 탄주 옵저버빌러티 탄주 서비스 메쉬라는 이 3가지가 오늘의 중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탄주 미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환경 구축을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중앙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제 CLI로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UI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리뿐만 아니라 옵저버빌러티, 모니터링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IT 자체가 인프라 레벨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풀스택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탄주 옵저버빌러티가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SA 구조의 분산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좀 개발에 있어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특히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이러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연결하고 관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탄주 서비스 메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매니지 포인트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주 미션 컨트롤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사스 기반 멀티 클러스터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컨테이너화된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종의 단일 제어 지점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탄주 미션 컨트롤은 굉장히 이 탄주 포트폴리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이제 데모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는 또 오픈소드나 기타 탄주 프로덕트가 UI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연동도 또 가능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클러스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클러스터 API, 오픈소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 또 정책 관리를 위한 오픈폴러스 에이전트 또 백업과 복구를 위한 벨레로 등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서 설명드릴 탄주 옵저버빌러티와 탄주 서비스 메쉬도 이 탄주 미션 컨트롤 UI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이 탄주 미션 컨트롤의 전반적인 오버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 안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클러스터 상태라든지 이제 백업과 링토어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탄주 옵저버빌러티로 넘어가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노드 화면으로 들어와서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코버네티트 버전 등등도 있고요. 이제 데몬셋이나 디플로이먼트 등등 워크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워크로드 탭이고요. 보시면은 헬스 상태나 레이블 등등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컨트롤트 테스트나 CIS 벤치마크 혹은 라이트 같은 테스트들을 여기서 수행하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백업과 복구하는 데이터 프로텍션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데모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버뷰를 봤으니 클러스터 그룹이라는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의 묶음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클러스터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웹이나 라는 클러스터 그룹에 들어오면 Azure나 AWS, GCP, Vspier 같은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배포된 클러스터를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 상태 등등이 있고요.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 네임 스페이스들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워크스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아랫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각기 다른 클러스터에 모두 다 아크메라는 네임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그룹과 워크스페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액세스 관리도 가능하고요. 또 정책 관리도 수행하실 수 있는데 PSP 같은 시큐이티 폴러시 또 이미지 레지스트리 폴러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폴러시 설정도 가능하고 특정 클러스터에 대해서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할당되지 않게 하는 컨스턴 폴러시 뿐만 아니라 원하는 리소스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폴러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컨스턴 폴러시 등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버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앞서 부영님이 이제 TM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TMC를 활용해서 배포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TMC에서 제가 클러스터에 AWS 환경에 대해서 저희는 TKC를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WS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누르고 그 TKGM에 속해 있는 네임 스페이스 선택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 TKC의 네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 그룹에다가 지정을 해줄지도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Next를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AWS의 리전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리전에 속해 있는 SSH키를 여기서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VPC 같은 것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 플랜인데 이제 싱글 로드에서 인스턴스 타입 싱글 로드는 하나의 컨트롤가 배포가 되는 거고 HA는 컨트롤가 세 개가 배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워커너드에 대해서 몇 개를 배포를 할지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은 무엇으로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누르면 이제 UI에서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VSP 환경에도 한 번 또 한 번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 가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눌러주고 VSP 환경에 배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VSP를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눌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네임 스페이스에다가 배포를 할지 선택해주시고 클러스터 네임을 지정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그룹에 저희가 할당을 할 거기 때문에 웹이라는 그룹에다가 저희가 할당을 해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는 이제 V센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센터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점프 호스트라고 해서 점프 호스트를 통해서 워커노드나 컨트롤러 플랜에다가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SSH 퍼블릭 키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나 워커노드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소스 풀 어디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할지 그 다음에 VM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스토어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어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럼 넥스트로 누르면 이제 컨트롤 플랜 마찬가지로 싱글로드는 하나에 배포가 되고 컨트롤 H에는 세 개가 배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노드 몇 개 배포할지 그 다음에 인스턴스 사입을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것을 GUI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CLI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CLI를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같은 경우는 AWS 환경이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VSP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크리에이팅 상태가 지금 AWS는 러닝으로 바뀌었고 조금 있으면은 VSP 환경에서도 크리에이팅이 러닝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속을 조금 더 빨리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다 러닝 상태로 변경이 되었으면 GUI 환경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GUI 환경에서 스테이터스랑 뭐 해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눈으로 확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누르면은 지금 AWS 환경에는 스테이터스가 레디 상태가 됐고 또 한번 리프레시를 누르면은 VSP 환경에도 레디가 상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프레시를 누르면은 해시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를 해봤다면은 그럼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배포했을 때 접속에 대한 권한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정책을 저희가 뭐 AWS 환경이든 Azure 환경이든 동일한 정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러스터 그룹에 선택을 해주시고 이 클러스터 그룹에서 클러스터 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보영님이 설명했을 때 클러스터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독일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묶었던 거라고 보시면 됐고 저희는 워크스페이스에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각 환경에 맞는 아크메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에 가시면은 정책을 여기에서 저희는 클러스터 그룹에다가는 이제 클러스터의 묶음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그룹에는 dv2라는 그룹을 클러스터 어드민이라는 정책을 주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묶음이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는 dv1이라는 그룹에다가 이제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의 묶음에다가 dv1의 네임스페이스 어드민이라고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되는지 동작을 하는지 한번 CLI를 통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같이 왼쪽은 dv2로 클러스터 어드민 그 다음에 오른쪽은 dv1로 네임스페이스 어드민이기 때문에 왼쪽 같은 네이브2 같은 경우는 모든 파드에다가 정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파드를 볼 수 있지만 dv1 같은 경우는 정책이 네임스페이스 어드민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드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바같이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은 이렇게 정책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TMC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 그 다음에 정책 관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TMC를 통해 백업 및 복원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 그룹에다가 어떤 부분에 어떤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백업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르타 프로텍션이 이제 백업 또는 복원이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백업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그룹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백업을 하는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선택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아크메를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S3로 저희는 타겟 로케이션을 지정했기 때문에 타겟 로케이션을 지정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언제 백업을 할지 뭐 시간별로 스케줄을 정할 수도 있고 일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백업 주기도 30일 동안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30일 동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펜딩 상태가 지금은 되어있지만 한번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컴플렉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백업이 잘 되어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드를 보면은 아크메라는 파드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삭제를 해서 정말로 복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delete ns 아크메를 통해서 아크면에 있는 모든 파드들을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nss가 정말 삭제가 됐는지 아크메를 확인하고요. 다음으로는 복원을 위해서 다시 tmc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백업했던 곳에다가 복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클러스터에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러스터에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여기에 백업한 환경에다가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를 누르고 당연히 네임스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스토어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밑에 쭉 내리면은 펜딩 상태가 되어 있고 이거를 리프레시를 눌러주게 되면은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 컴플렉이 뜨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플렉이 떴으면은 실제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는지 CLI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LI를 통해서 K-GREATE NS를 누르면은 아크메가 29초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복원이 됐는지 웹브라우저에서 아크메 TKGIO를 이렇게 보시면은 복원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TMC를 통해서 백업 및 복원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탄주 옵저버리티에 대해서 도영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데모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가지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인 탄주 옵저버리티 순서입니다. 탄주 옵저버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VMU에서 새로 런칭한 ARIA라는 브랜드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VMU ARIA Operations 뇌프 레플리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탄주 옵저버리티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옵저버리티 플랫폼입니다.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가 나와있는 것을 아이콘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 인프라나 IoT 뿐만 아니라 어떠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인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한 리소스에서 매트릭과 트레이스, 스펜 로그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결과로 나타내어서 결과적으로 풀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탄주 옵저버리티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기 파란 박스에 글씨가 써있어요. 몇 가지 같이 보시면 먼저 이상 증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파악하고 경고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전적인 장애 예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0개 이상의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또 쿼리 언어 자체도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고급 쿼리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또 다양한 아웃옵더 박스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는 점 등등이 이제 탄주 옵저버리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풀 스택 모니터링이다 풀 스택 옵저버리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냐 또 이것을 어떤 펜소나를 가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먼저 SRE 혹은 운영자 분들은 이렇게 좀 인프라 레벨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트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 혹은 가상화나 OS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모아서 관찰을 하시기 원하실 테고요. 만약에 내가 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혹은 개발자다 라고 하시면은 노드나 파드나 컨테이너 같은 일종의 쿠버네틱스 분석 요소 혹은 애플리케이션 퍼포먼트 등등에 이제 관심이 많을 테고 내가 이제 C레벨이다 하면은 CO나 CFO 같은 C레벨이다 하면은 비즈니스 매출 혹은 유저 매출 같이 좀 더 실제적인 사용자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탄주 옵저버블러티는 굉장히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 또한 각자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페르소나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대시보드와 차트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좀 더 비즈니스적인 분석에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 레벨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0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뭐 Alert 같은 기능도 당연히 있고 Apache Tomcat이나 Nginx 같은 웹쪽 툴 그리고 컨테이너나 애플리케이션 Dev Ops 툴들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해 올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옵저버블러티 솔루션 탄주 옵저버블러티를 통해서 UI로 보여드리고 있고 REST API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 탄주 옵저버블러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부영님께서 이제 탄주 옵저버블러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탄주 옵저버블러티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TMC인데 TMC에서도 탄주 옵저버블러티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탄주 옵저버블러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주 옵저버블러티는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각 환경의 클러스터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 클러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탐주 옵저버블러티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했던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원하는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클러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클러스터를 하나 클릭했고 거기 썸머리에 대해서 만약에 액티브 노드가 중에서 노드 하나가 다운이 되면 인액티브 노드의 카운트가 올라가겠죠. 그 네임 스페이스가 몇 개인지 파드가 몇 개인지 메모리를 얼마나 정도 쓰는지 CPU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리면 네임 스페이스가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위젯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위해서는 마우스를 그쪽으로 대면 이렇게 자세한 항목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간별로도 이렇게 조회를 가능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젯은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탄주 옵저버블러티는 매트릭을 수집하기 때문에 그 매트릭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위젯을 만들고 그 위젯을 제가 보고 싶은 하나의 대시보드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그 대시보드에다가 편하게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쭉쭉쭉 내리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매트릭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트릭을 다 볼 수도 있고 파드에 대해서도 어떤 매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 같이 파드들에 대한 트레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주 옵저버블러티를 사용했을 때 좀 어플리케이션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탄주 옵저버블러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다 담지는 못했지만 간략하게 어떤 기능들에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탄주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TSM에 대해서 부용료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탄주 솔루션의 매니지 부분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탄주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오픈소스의 ECTO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쿠버네틱스나 퍼블릭 클라우드, VM 등 이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렇게 연결, 관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서비스 메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탄주 서비스 메쉬를 사용했을 때 총 5가지 정도의 장점,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초록색 박스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페더레이션이 가능하다. 또 중앙화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UI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정책이 이제 유저 서비스 데이터의 글로벌 정책 개념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또 중앙화된 보안, 감사, 규정 준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이러한 로직을 심어놔서 작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충실하고 이러한 좀 기타 부분은 인프라 레벨로 빼자 해서 서비스 메쉬 레벨이 별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탄주 서비스 메쉬도 이렇게 프로시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주 서비스 메쉬에서 가장 좀 중점이 되는 개념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크로스 클라우드 스트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상위 부분에 써놨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예를 들면은 VMEA 위에 있든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고요. 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다양한 환경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따른 디스커버리, 아이덴티티 설정, 폴러시 관리, 트래픽 라우팅 등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GSLB 또는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영님께서 이제 TSM, 탄주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탄주 서비스 메쉬에 대한 GSLB 설정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화면은 이제 TSM의 UI 화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TSM의 아비를 연동을 해놓은 상태고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을 사용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도메인을 지정하고 네스트를 클릭하면은 저희가 사전에 클러스터 뭐 Azure, AWS, EKS 등들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연동을 해놨어요. 그 연동한 클러스터에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GSLB 설정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십니다. 저는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인 아크메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Azure 환경이든, EKS 환경이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WS에 있는 아크메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 아크면에 속해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GSLB에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어떤 파드들에 대해서 저희가 GSLB를 태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GSLB의 FQDN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FQDN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고요. 넥스트를 누른 후에는 이제 GSLB의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저희는 디폴트, 라운드로비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제가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피니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은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기화가 진행 중이고 이 동기화가 끝나면은 아비의 설정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터스가 레드인데 이게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그린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으로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정말로 A 레코드가 잘 가져오는지 NSS 룩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비를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A 레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CLI를 통해서 아크메 TKGIO, 아까 퍼블릭 FQ된 적은 것을 저기다 NSS 룩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NSS 룩업에서 A 레코드를 가지고 오는 IP와 아비에 설정된 자동으로 설정된 IP가 동일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크메 TKGIO에 접속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TSM의 GS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보육님께서 TSM의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멀티 클러스터에 동시에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서비스 무중단을 위해서 파드에 대한 확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탄주 서비스 메쉬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전에 저희가 오토스케일링 플러시를 미리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동일한 플러시를 지정했습니다. CPU가 30% 사용률이 넘어가게 되면은 스케일 아웃이 되고 20% 미만이 되면은 스케일 인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저기 맥시멈, 미니멈, 인스턴트라는 것은 이제 파드가 최대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최소 1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GSLB에서 설정했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총 3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이 GNS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퍼포먼스 탭인데요. 이 전반적인 GNS에 대한 리퀘스트, 그 다음에 레이턴시, 에러 레이트 등등을 확인하는 장면이었고 다음에 이 다양한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 혹은 이 퍼블릭 서비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프론트엔드라는 서비스 안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의 3개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이 퍼포먼스 탭에 들어와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지금 보시면 이 환경별로 서비스 인스턴스가 하나씩 있는데 이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로컨스트라는 툴을 사용해서 부하를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세팅을 해놓고 이제 지켜보시면은 이 리퀘스트가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주었으니까 이제 CLI를 통해서 좀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아래가 각각 다른 환경이에요. 보시면 지금은 파드가 둘 다 하나씩 있는데 빨리 감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하면서 위쪽 환경에 새로운 파드가 하나 올라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파드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빨리 감기를 더 많이 해서 파드가 거의 최대 수치인 10개에 지금 도달했고 아래쪽 환경에도 파드가 하나 증가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다시 단주 서비스 메쉬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UI로 이동을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 인스턴스가 각각 하나였는데 새로 고침이 되고 나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이 되니까 지금 아까 위쪽 환경이었던 Azure 환경에 파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을 아래쪽 환경에도 파드가 하나 늘어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서비스 무중단을 위해서 오토스케일링 정책을 사전엔 설정해놓으면 자동적으로 탄주 서비스 메쉬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MC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배포, 그 다음에 권한 관리를 동일하게 동일한 클러스터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권한 관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클러스터를 네임스페이스별로 백업 및 또한 복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조 옵저버리티를 통해서 각 환경에 있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그 매트릭을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비본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모니터링에서 이제 알람 설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알람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조 서비스 메쉬, TSM을 통해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GSLB를 통해서 LB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은 무중단으로 오토스켈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드들, 어플리케이션의 파드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멀티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로 인프라 구성을 준비 중이신가요? VMware에서는 V-Sphere는 물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에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빌드, 런, 매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변색 옵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기업인 오픈베이스는 VMware 프린시플 파트너로서 VMware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여정을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 VMware와 오픈베이스가 준비한 멀티클라우드 구성 관련 세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